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희대의 정치사기극 주범들이 벌이는 코미디쇼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지시로 참여 방식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비공식 회의까지 가졌고 곧 입장문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에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누더기 선거법 통과 이후 선거제 개혁은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내뱉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과거는 깡그리 잊어버리면 그뿐입니까? 결국 불법 1 플러스 4 협의체로 통과시킨 일회용 누더기 선거법이 사실은 의석수 챙기기를 위한 야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비례 7석 정도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군소 야합정당에게 몰아주는 식의 공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7석 정도라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위장정당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옹색하고 기괴한 논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면 이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권력 앞에 염치도 양심도 모두 팔아버린 것입니까? 마포 회동에서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던 김의원 자신의 말 그대로입니다. 의석에 눈이 멀어 민주당에게는 애초부터 정치개혁이나 민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 한국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신란하던 정의당마저도 이제는 연대는 가능할 수 있다며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한 석 한 석을 자신들 주머니에 공깃돌처럼 만지작거리면서 의석수 배분을 놓고 장사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정의당에 11석 이상 보장해져야 하지 않겠냐며 대놓고 정의당을 향해 의석수 장사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한다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 한국당 대표를 고발했던 이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할 요량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시는 정치개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분도 도의도 내팽개친 그저 권력만을 탐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스스로도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괴물은 되지 맙시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4.15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